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댐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핏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기원 남녀 평신도들이 가정을 지키며 손에 들어가지 않으며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보금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기본과 구원의 길을 가두는 곳이 있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제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회원인 김병태 요셉, 이명희 요셉이나님과 함께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서 나오셨는데요. 먼저 그 개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질랜드 웨스트오클랜드의 제속 프란치스코 형제 회원인 OFS 요셉이나 이명희입니다. 그리고 저는 OFS 요셉 김병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속 프란치스코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그 OFS라 그러셨는데요. OFS란 무엇일까요? OFS는 말 그대로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라는 뜻으로서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는 좀 어려우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OFS는 O는 오더, 혜이라는 뜻이고 F는 프란치스칸 회원이라는 뜻이고 S는 제속이라는 뜻을 갖는 세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FS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을 얘기합니다. 네. 현직 교황님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지셨죠? 네. 2013년 2월 265대 교황이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고령의 나이로 베드로 사도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의 공백기를 거쳐서 2013년 3월에 266대 교황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되게 되는데요. 이 교황님은 남미 출신으로서는 첫 번째 교황이시면 예수의 출신으로서 첫 번째 교황으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로일라에 인하시어 성인의 이름을 따라 교황명을 지을 걸로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따르시고자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시대적인 요청을 가감히 수용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제속 프란치스코 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그러면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께서 태어나셨을 12세기 또 13세기 당시의 유럽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크게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차지한 이슬람 회교도와 유럽의 그리스도교와의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고 또 이태리 내부에서는 본권 귀족계급과 평민계급의 대립, 또 교황과 황제의 대립으로 사회적으로 대변혁의식이었습니다. 성인께서는 포목상으로 성공하여 거부가 되어서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는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와 신앙심과 교양을 갖춘 어머니 피카부인 사이의 아들로 이탈리아의 옴브리아 지방 아시시에서 1181년도 말경에 출생하셨습니다. 당시에 젊은이들처럼 기사도에 심취하여 귀족이 되기를 꿈꾸었고 또 명랑한 성격으로 명예와 쾌락을 담아였지만 천성적으로 너그럽고 인정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을 곧잘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프란츠코 성인이 아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한 계기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하지요. 1198년 아시시의 평민들이 귀족들에게 봉기하여 시작된 페르지와의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승리함으로써 귀사가 될 영광을 꿈꿨으나 오히려 패배하였고 포로가 되어 감옥에서 1년간을 보내며 삶에 대한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되었고요. 병약한 젊은이가 되어서 병상생활을 하게 되고 또 회복은 되었지만 예전에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뿐더러 삶의 목표마저 잃어버린 채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럴 즈음 23살 때 1205년에 교황과 황제 사이의 전투가 다시 일어나자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보다는 다시 기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황의 군대에 입대하러 갔었어요. 가던 중 스폴레토 계곡에 이르렀을 때 꿈에 프란치스코야 너는 주인과 종 중에서 어느 편을 섬기려 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시시로 돌아가거라 내가 할 일을 거기에서 말해주리라 라는 신비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입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기사가 되려고 군대에 입대하러 가다가 스폴레토 계곡에서 환시를 받고 다시 아시시로 되돌아갔군요. 네 기사의 꿈을 안고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도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진짜 낙담했겠죠. 이웃들은 겁쟁이며 도망자라고 프란치스코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다리는 동안 어떤 게시가 이어지지 않자 계속 혼란스러운 나날 속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황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하느님께 귀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몰두하게 되고 주로 아시시 성 바깥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문제는 두려움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생활 중 로마의 성 베드로 무덤 순리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늘 피해 다녔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수용과 거부의 내적 갈등에 휩싸였고요. 그때 어서 말에서 내려 나 환자를 포옹하여라 하는 내적 음성을 듣게 되지만 갈등 중에 결국 말에서 내려 나 환자를 포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에 대한 경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 그간 쓰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환자를 통해 고통받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성인께서 회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성인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후 나 환자촌을 찾아 돕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네. 어서 말에서 내려와 나 환자를 포옹하여라 하는 내적 음성을 듣고 나 환자를 포옹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깊은 마음의 자세라고 보여지는군요. 그리고 나 환자를 통해 고통받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성인께서 회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성인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05년 말경 어느 날에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십자가를 응시하며 기도하던 중에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는 게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성인께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셨지요. 그래서 실제로 세 곳의 성당을 수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인은 항상 성실하셨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봉헌하였으나 하느님께서는 다른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이었고 고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였습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그 안에 교회의 쇄신과 견실한 수리였던 것이었지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들의 삶에 못마땅한 아버지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아들을 상대로 손해를 돌려받고 싶어서 종교 재판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 재판에서 프란치스코는 입고 있던 모든 의복을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주면서 앞으로 나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만을 아버지라 부르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1206년 4월 세상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닌 하느님께 대한 확신으로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는 게이시를 받게 되는군요. 그러나 그 게이시의 본뜻은 성당 수리가 아니라 고쳐할 것은 예수 그리스의 몸인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프란치스코 회의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주님과 복음만이 프란치스코의 길이 되었고요. 또 법정을 통해 새롭게 회계의 삶을 시작한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이후 극도의 가난 속에서 일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나환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헌신적이고 복음적인 성인의 삶에 감화된 형제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 동참하게 됩니다. 1208년 어느 날 포르츠쿨라 성당에서 성 마티아 추길 미사 중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과 식량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마테오 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복음 말씀을 듣고 성인께서는 이 말씀을 가난에 대한 게시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생활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인께서는 포르츠쿨라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동참하자 열두 제자와 함께 생활양식을 만들어 요한 추기경의 도움을 받아 1209년 4월 16일에 교황 이노첸시오 3세에게 수도회와 회칙을 구두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공식적인 프란치스코 제1회인 작은형제회 수도회 창설이 되게 됩니다. 헌신적이고 복음적인 성인의 삶에 감화된 형제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 동참하게 되었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과 식량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양식으로 삼으셨으며 그 후에 열두 제자와 함께 공식적인 프란치스코 제1회인 작은형제회의 수도회를 창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회의 수도회 창설에 이어서 1212년 아시시의 백작 가문에 클라라와 동생 아니에스 그리고 여러 자매들이 성인의 제자가 됨에 따라 프란치스코 제2회인 가난한 부인회 또는 가난한 클라라회가 창설하게 됩니다. 클라라와 동료들은 처음에는 베네릭도 수녀회에서 지내다가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옮겨 가난한 클라라 수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형제회와 수녀회에 들어오려고 하자 세속에서도 복음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후에 프란치스코 3회 또는 제속 프란치스코회라고 불리게 되는 회개하는 형제회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형제회의 보호자로 있던 우골리노 추기경의 도움으로 성인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우골리노 회칙 생활지침이 1221년 교황 호노리오 3세의 인준을 받게 되지요. 회칙을 인준받은 뒤에 그레치오에서 구유를 꾸며 성탄절 밤을 성대하게 지냈고 이를 계기로 성탄절에 구유를 꾸미는 관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자매들이 성인의 제자가 된 후에 프란치스코 2회로 불리는 가난한 클라라의 수녀회가 창립되었고요.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형제회와 수녀회에 들어오려 하자 세속에서도 보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에 프란치스코 3회 또는 프란치스코 제석회라고 불리는 회개하는 형제가 만들어지게 되었군요. 그리고 그레치오에서 성탄절 구유를 만들어 성탄절을 보냈는데 이를 계기로 요즘에 성탄절에 구유를 꾸미는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그 성인의 성교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인의 성교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들자 프란치스코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에 힘쓰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자신과 형제회의 앞날에 대한 확신을 얻고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둘씩 짝지어 파견하였습니다. 1213년에는 시리아와 모로코 선교를 시도하였으나 우골리노 추기경의 만류로 무산되었고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중인 1219년 9월에는 동료들과 함께 이집트의 다미에타에 가서 이슬람의 술탄 멜렉 엘 카멜을 만나고 십자군 전쟁의 평화로운 해결책을 원했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술탄은 프란치스코에게 이슬람 어느 지역에라도 설교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예루살렘 성지에 아랍권 지역의 제자들이 수도원을 만들고 살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직도 그 수도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성지들을 프란치스코 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의 오상을 받게 됐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성인의 오상 받으심과 나머지 이어지는 얘기들을 또 드리겠습니다. 성인 프란치스코는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 했으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까지도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상을 받게 됩니다. 성인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224년 9월 17일 라베르나 산에서 성미카엘 대천사 추기를 준비하는 40일 기도 중에 세라핌 천사의 환실을 보게 되었고 그 후 성인에게 주님의 다섯 상처가 각인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성인의 오상은 순환의 그리스도를 직접 담도록 자신을 변화시킨 의미를 지니며 그리스도의 비하, 곧, 신성, 포기, 셀프 엠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가난의 구체적 표지이고 성인의 일생을 극적으로 요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순교하고자 했던 성인에게 하느님께서는 오상이라는 특별한 고통을 통해 그분이 열망하던 순교를 체험하게 하셨으며 오상을 통해 완전한 해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오상의 고통을 통해 순교를 체험하고 완전한 해방을 체험하게 되셨군요. 그 후 성인은 점차 쇄약해지면서 성 다미아노 성당의 운막에 거쳐하시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셨고 거의 실명상태인 극도의 고통 중에서도 아름다운 태양의 노래를 지어서 하느님의 창조물들을 참매하였습니다. 치료를 위한 의사들의 노력은 헛되었고 또 성인은 아시시로 돌아와 유언을 작성하고 태양의 노래의 마지막 구절인 자매인 죽음을 노래했습니다. 성인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서를 곁에 두고자 했으며 동료들에게 나의 아들인 여러분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당신들께 작별을 고하니 항상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나는 이제 하느님께로 가며 당신들 모두를 그분의 사랑에 맡깁니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1226년 10월 3일 해질 무렵이 되자 주님의 죽음과 일치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의로 성인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옷을 벗겨 바닥에 뉘어놓기를 청하였고 또한 시편 142편을 낭독해주기를 청하였으며 죽음의 순간에는 형제들이 낭독하는 복음순환기 요한 13장 1절 말씀을 들으며 그분 안에 하느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의 영혼은 육체에서 풀려나와 하느님 영광의 심연으로 들어가고 하느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이때가 성인의 나이 44세였으며 회개한 지 스무 해째 되는 해였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그 시편 14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부르시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간청하네 그분 앞에 내 근심을 쏟아붓고 내 공경을 그분 앞에 알리네 제 열이 아뜩해질 때 당신께서는 저의 행로를 아십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 저들이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오른쪽을 살피소서 그리고 보소서 저를 돌보아 주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 더 이상 없는데 제 목숨 걱정해 주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 부르지지며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피신처 산이들의 땅에서 저의 목이십니다. 제 울부짖음을 귀여겨 들으소서 저는 너무나 허약하게 되었습니다. 뒤쫓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그들이 저보다 트세입니다. 제가 당신 이름을 찬성하도록 감옥에서 저를 빼내주소서 당신께서 제게 선을 베푸실 때 의인들이 저를 둘로 싸리다. 네. 시편 142편이었습니다. 네. 제가 요한 13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그 순간에 아셨듯이 프란치코 성인께서도 그 때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1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네. 성인께서는 회계생활 초기에 살으셨던 그 포르치온쿨라에서 돌아가시고요. 2년 뒤인 1228년 7월 16일에 그레고리오 구세 교황에 의해 시상되었으며 1230년 성인의 유해는 초기에 그 12 동료 중 하나였던 엘리아 형제 주관으로 지금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재단 아래로 옮겨 안치되어서 오늘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유해 성인의 유해 성인이 전해BI wiele wohl 3점의 유해 성인의 유해 성인의 유해 누군에서 의지대가 성인의 유해 성인의 유해 ministris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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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태양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며 한 영혼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교회 안에 많은 성인들께서 영성의 모범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딕도 영성, 십자가 요한의 영성, 이냐시오의 영성, 또 프란치스코의 영성 등 많은 영성의 모범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영성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을 위함이므로 그 영성의 차이를 굳이 찾고자 한다면 각 성인들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차이가 각 수도의 영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영성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며 한 영혼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이제 각 성인들의 영성의 차이라 함은 각 성인들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차이가 각 수도의 영성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은 어떠한 영성일까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베네딕도의 영성을 함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딕도의 영성을 정주 영성이라고들 합니다. 정주란 글자 그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수도원이라는 정해진 장소 안에 머물며 관상이 중심이 되는 영성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탁발 영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인께서 다미아노 성당에서 개시를 받았을 당시에 처음에 말씀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던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말씀 부분에서 가서 라는 부분이 세상으로 가서 그래서 탁발 영성이라고도 하고 고영성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복음 전파와 교회 쇄신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성인께서 다미아노 성당에서 개시를 받았을 당시에는 단지 무너져가는 교회를 수리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그 뜻이 복음 전파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전대, 식량, 여벌의 옷과 신발, 지팡이도 없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제자들을 파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생활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듯 단순하게 말해서 복음의 실행이 곧 프란치스코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프란치스칸 회식에 들어있는 가스펠 투 라이프, 라이프 투 가스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런 삶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복음적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스펠 투 라이프, 라이프 투 가스펠.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복음적 생활을 프란치스코 회의 영성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결국 프란치스코 영성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느님께서 각각의 성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는가에 따라서 그 영성이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함이고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많은 시간을 관상기도에 힘쓰셨으며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서도 관상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프란치스코 영성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네, 프란치스코의 영성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 또 모든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할 중심이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는 점입니다. 또 둘째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며 자매라는 것이지요. 많은 영성의 각 주제들 안에 가난과 겸손, 평화, 기쁨, 단순함, 형제의 성체 신심, 십자가 신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 주제들은 밀접히 상호 연관되면서 보금의 정신이라는 틀에 모두 자리하게 됨으로써 영성의 핵심은 바로 보금의 정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영성의 핵심은 보금의 정신이라는 그 말씀이군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가난과 겸손, 또 형제의 순종,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난과 겸손이군요. 네, 성인께서 가난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인 우리와 똑같은 신분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겸손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가난과 겸손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성인의 가난은 극단적인 궁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이며 규정을 통한 강요가 아니라 주님의 영에 머물기 위한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하자면 우리가 더 풍요로운 의식주를 누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에 머무르는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겠지요. 곧 물질적 가난에 앞서 물질적 재물을 포기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보금적 가난이 요구하는 내적 마음의 자세를 갖는데 수반되어야 할 조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난을 산다면은 좀 절제된 어떤 소비 이 세상에 정말 너무도 풍요로운 삶을 대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보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제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한 번쯤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란 우리 주 예스 그리스의 가난 인간의 신분을 취하시고 십작에 못 박혀 죽으신 겸손 성인의 가난은 극단적인 궁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 가난에 앞서 물질적 재물을 포기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보금적 가난을 요구하는 내적 마음의 자세로 가난은 이탈과 비움의 내적 마음 상태를 표현하며 매일의 회계 생활과 관계가 있다고 요약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저희가 한 가지 짭 빠트린 게 있어서요. 이제 대림이 곧 11월 지나고 나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가난은 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한 또 매일의 생활의 회계에서 필요한 이탈과 비움의 내적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인이 가난에 대하여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해도 될까요? 처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등장을 얘기할 때 시대적 요청에 의한 성령의 활동의 증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어느 시대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부가 주는 안락함과 캐락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대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의 성인의 가난이라는 영성이 필요로 되는 시기에 프란치스 교황이 등장하게 된 것은 시대적 요청이 된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석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부자로 살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듣는데요. 보금 말씀에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했습니다. 이는 부의 속성을 경고하는 것이지 성서 어지에도 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기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리였던 자케오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부당한 이득에는 4배로 배상할 것을 예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내비로 배상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정의롭게 살겠다는 약속이며 이 가난한 사람과의 나눔과 배려 이런 보금 말씀에 따라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절제된 생활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열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보금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이 가난한 제속 프란치스코 해운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의 영성은 형제인데요. 형제란 무엇일까요? 네, 성인의 영성에서 형제에는 아주 고요한 부분으로서 성인은 모든 인간을 형제로 만났으며 형제인 인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구성된 한 가족이라고 성서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한 형제여 자매라는 진리를 깨닫고 한 가족으로서 형제를 나누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에 성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곳이 당신의 거처가 되었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노래는 피조물 안에 있는 아름다움, 선함과 유익함을 감지하여 우주적 형제로부터 우러나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로는 첫 번째로 쓰여진 문학적 가치를 갖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태양의 노래를 잠깐 살펴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지치죠. 네, 이 태양의 노래는 1절에서 14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피조물에 대한 찬미의 노래이고요. 둘째 부분은 용서의 노래. 아시시의 주교와 시장 사이의 분쟁을 화해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실제 두 사람은 이 노래를 듣고 눈물로서 화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2절에서 14절 끝부분인데요. 죽음의 찬가로 성인의 죽음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런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다른 성인들에 비해 아주 독창적이면서 심오한 부분으로 카톨릭뿐만 아니라 성궁회와 개신교에서도 성인의 이러한 영성을 따르고자 프란치스코회를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양의 노래 제가 가사를 제가 읊어드릴까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온갖 축복이 오직 당신의 것이 없고 호울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해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로해 낮이 되고 그로서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하신 이어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빛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써 기름이시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되고 값지고도 초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리답고 재롱피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내 주여 누나여 우리 어미인 땅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당신 사랑가달게 남을 용서해주며 약함과 괴로움을 견디어내는 그들에게서 내 주여 찬양 받으소서 평화로이 참는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전이시여 당신께 멸류관을 받으리로서이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을 죄 짓고 죽는 저들에게 암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더없이 거룩한 뜻을 쫓는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서이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네, 태양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순종인데요. 순종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고 언급하십니다. 이는 곧 복음적 순종과 더불어 겸손이 십자가 영성의 아주 큰 부분이 됨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형제적 순종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회계생활에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며 내 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덕목이며 또 순종은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사랑에 이르는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고 언급을 하셨군요. 네, 다음 영상은 기도입니다. 성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곧 기도 그 자체였다고 할 만큼 언제나 열정을 다해 기도하셨으며 그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관상기도는 성인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세상에 대한 사도직 사명을 포기하고 관상생활에만 몰입하고자 하려는 원의를 가지기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회계하신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많은 동료들을 형제회에 받아들였고요. 그러나 자신은 관상기도에만 열중하고 가끔 세속에 나가 설류를 하고 싶으셨지만 하느님의 뜻을 몰라서 고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깃든 겸손 때문에 자기가 직접 기도하여 알아보려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였답니다. 성인이 글라라 성녀와 다른 동료들을 통해 받은 응답은 그리스도의 뜻은 사부님이 세상에 나가 널리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부님을 뽑으신 것은 사부님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성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뜻을 알자 큰 열정에 복받쳐 벌떡 일어나 자,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나갑시다 하며 형제들을 동반하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성인의 많은 일화를 담은 잔꽃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짧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끓어오르는 열정에 못 이겨 밭길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걸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성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곧 기도 그 자체였고 성인이 그라라 성녀와 다른 동료들을 통해 받은 응답은 그리스의 뜻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상에 나가 널리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뽑으신 것은 프란치스코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말씀이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저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제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회원인 김병태 요셉, 이명희 요셉해나님과 함께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운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